X씨 괜찮네. 뭐 먹을래요? 벌써 좋아. 벌써 좋아. 아주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인간이 마음에 들어. 자 X는 고민이 있습니까? 저는 좀 일할 때 계속 좀 제 존재가 좀 수치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더 할 수 없다.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수치. 자 네 자신한테 어떻게 수치 주는지 내가 X야 얘기해봐. 너는 뭐 이거 못하고 안 될 것 같아. 싸가지 더럽게 없네 이거. 아니 나는 이제까지 자기 무시하는 말은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은 처음 듣네. 개무시하네 너 나를. 야 나 이 X야. 합천희 씨. 다시 해봐 너. 내가 뭐 어떻게 할 것 같다고? 넌 안 될 것 같아. 또? 너는 그냥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엄청 기분 나빠. 아니 왜 이렇게 기분 나빠? 그게 막 너 이 나쁜 녀아 뭐 이렇게 욕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빠. 진짜 엄청 무시하면서 넌 거기까지야. 막 이런 어떻게 이게 이런 개수치가 나오니 너? 모르겠어. 그게 너무 개방. 너 이거 가해자라는 거 알아? 그건 알겠는데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많이 뜰 때는 그게 너무 막. 네가 가해자라는 걸 알면 네 마음이 두려울 텐데 안 두려워? 두려울 때도 있는데 막 쏠릴 때는 막. 내가 네 가해자께 뭘 해 하긴 자빠져 있어. 네가 해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집에 자빠져 있어 그냥. 응? 아주 넌 집안의 수치야 집안의 수치. 아주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자빠져 있어 그냥. 자 가해자 보니까 어때? 바로 피해자가. 가도 돼. 이게 네 모습이라고 안 보여? 그냥 너무 저 같아서 그냥. 근데 왜 피해자가 돼? 넌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 가해자 말이 다 네 말이 다 맞아. 이게 내 모습으로 보이냐고 네 모습으로 이 가해자가. 완벽하게 저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집착이지 그냥 믿고 있는 거야. 완전히 이 말이 맞다고 가해자와 하나 돼서 집착하고 있지. 가해자를 인정한 게 아니야 이건. 아 이런 마음이 있네 나한테? 이래야 되는데. 아 맞아 굳게 확신해 집착이지. 응? 자 그럼 너한테 인정하는 거 해볼게. X야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넌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애야. 네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다 할 수 있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응원해 줄게. 네가 처음에 잘못해도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는 애야. 넌 똑똑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단다. 이거 들으니까 어때? 실망시킬까봐 너무 무서워요. 무섭다고 또 이건 인정 못 해. 자 첫 번째 가해자와 두 번째 가해자 중에 엄마 아빠는 어느 쪽이었어? 두 번째. 첫 번째였어. 날마다 수치 주면서 너한테 잘하라고 할 때도 수치 주고 그치? 잘못했을 때도 수치 주고. 그래서 네 몸이 어떠냐 하면 수치가 사랑인 줄 알아.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봐. 네가 반했어. 1등 했어. 공부 잘했어 어쨌든. 100점 맞았어. 그럴 때 엄마 아빠 반응이야. 네가 더 느껴봐. 어떤 게 좋은지.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던데. 아이고 100점 맞았어? 잘했네. 너무 좋지?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웃음이 나온 게 너네 오빠 아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웃음이 나오지. 칭찬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수치 주면서 하는 칭찬이야. 근데 너무 좋지 너? 네. 좋아. 왜? 어릴 때부터 여러분 몸이 기억해. 엄마 아빠인데 수치만 당한 사람은 수치밖에 줄 줄 모르는 거야. 그게 좋아. 자. 두 번째 방식. 어? 우리 딸. 100점 맞았어? 엄청 잘했네. 그럴 줄 알았어. 어때? 낯설어. TV 보는 거 같아. 낯설고 이건 아니야. 에러 삑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네가 칭찬하는 방식도 그거야. 무시하고 수치 주면서 칭찬해 얘는. 자. 내가 친구야. 야. 나 오늘 미팅 했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뿅 갔다. 나 뿅 갔어. 그 남자가. 애프터 신청하고 나 만나지. 이상형이래 내가. 말 좀 해봐.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여자야? 그 남자 조심해. 왜? 처음부터 그런 애도 조심해. 인정을 못 해줘. 수치 주는 거 밖에 몰라. 무시하고 수치 주는 거 밖에 몰라. 근데 본인은 엄청 인정받고 싶어해. 근데 내가 좀 전에 인정해줬는데도 너 못 받았잖아. 낯설고. 뭐 이상하다. 내가 봤던 게 아닌데. 개 눈에 똥만 보이는 거지. 개한테 갈비 주면 별로 안 좋아. 똥만 먹던 개는 똥이 좋아. 네가 수치를 싫어한다고? 엄청 좋아해. 그래서 수치만 좋아해. 자 내가 남자야. 어떤 남자가 더 좋은지 봐. 1번. 씨? 괜찮네. 뭐 먹을래요? 벌써 좋아. 벌써 좋아. 벌써 여기에. 어떡해. 아주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인간이 마음에 들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말려도 지는 몸이 끌리는데 어떡할 겨. 근데. 두 번째 남자. 씨. 반가워요. 저녁 뭐 먹을까요? 저 어때요? 귀여워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싫어.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고 느껴. 매력이란 뭐야. 여러분이 늘 한국에서 청국장, 된장, 고추장 먹었으니까 그게 맛있지. 그럼 저 아프리카 토인드 그게 맛있을까? 걔들은 이게 뭐야 이러겠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 토종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아 싫어 이러지. 그렇지? 어떤 게 더 맛있고 맛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늘 먹던 게 제일 좋은 거야. 똑같아. 내가 늘 집에서 접하던 파동이 좋아. 그래서 수치를 계속 떨어. 그리고 수치스러운 사람을 골라. 본인은 상류층으로 살고 싶다고 그래. 고상하게. 품격 있게. 그게 안 돼. 몸이 이미 똥을 끊지 못하는 개거든. 알아차려야 돼. 네가 이상한 걸. 그래서 그걸 좋으니까 끊임없이 널 수치 주고 무시해서 그 가해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가해자 자체야. 가해자 자체잖아 지금. 너 가해자 좋아하잖아. 수치 주는 가해자야. 이 남자도 수치 주는 가해자. 칭찬도 수치 주는 가해자로 해야 좋고. 미움도 수치 주는 가해자. 그냥 수치가 나아요. 너무 나 같아. 집착하고 있다고. 부모 때에서부터 계속 써와서. 부모는 또 그 조부모 때부터 계속 그걸 물려받은 거야. 한 5대만 수치를 계속 떨고 살아면 어떻게 되는지. 품격하고 거리가 아주 멀어. 그러면 그 마음을 주로 쓰는 곳에 가야 돼. 시장통 가서 머리끈에 붙잡고서. 이생년아! 이런 수치판에 가야 내가 있는 곳 같고. 저 고급 백화점 가면 아우 불편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지. 마음꼼으로 뭐냐 하면 이 에너지 조정이 다 되는 거야. 최하단의 개수치부터 시작해서 고품격까지 다 쓰는 거야. 시장통 가서 가면 이생년아! 이렇게 싸우다가 저기 정상에 가면 딱 품격 있게. 이게 마음파동을 다 써버리는 거거든. 집착도 안 하고 버리지도 않고. 근데 넌 지금 수치에 집착해서 다른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병인 거야. 재미가 없거든 하나만 쓰면. 인식을 해야 돼 그걸. 가해자라는 거 네가. 끊임없이 너를 수치 주는 가해자로 살고 있고 너를 수치 안 주면 남한테 그런 식으로 얘 그 남자 조심해 얘 이렇게. 인정 안 해주고. 이해 돼? 그게 수치스러워야 돼. 그 짐승들이나 좋아하는 게 수치지. 물어 뜯고 그냥 인정 안 해주고 하는 게. 네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했어. 동창회에 갔어. 그러면 친구들이 아우 우리 XXX 어쩌고 그러고. 아유 하는 일도 없어. 집에서 맨날 놀고 처자 빠져 있어. 얘가 그래. 이럴 거야. 그럼 그때는 막 싸우겠지. 자기가 골라놓고. 이게 좋아서 골라놓고. 이해 돼? 수치를 되게 좋아하는 만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 그렇지? 근데 네가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마음만 붙잡고 네가 얼마나 좋아해서 맨날 가해자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걸 계속 먹어봐. 중독된 거야 이미. 중독은 어때? 끊을 때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야 돼. 끊어야 돼. 알겠나? 그래서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차려. 가해자 올라올 때 그거 보는 두려움과 꺾으려고 할 때 고집 부리는 마음. 남을 인정해주려고 할 때 절대 인정해주기 싫어. X도 인정해주기 싫어. 너 자신도 그렇지? 너 자신 인정해주고 싶어? 아니요. 안 해주고 싶어. 자 어떤 걸 더 좋아하나 봐. 야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거 와. 우리 다행히 일 잘하지? 열심히 하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끌려? 첫 번째가 더 익숙해요. 익숙하니까 끌리지.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X 같은 경우에 이 파동이 진짜 그걸 좋아해. 자기가 집착해. 그러니까 이 파동으로 네가 일을 하는 거야. 그럼 화장품 디자인 같은 거 할 때 개수치가 나가게 디자인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는 이뻐. 자기 눈에. 왜? 개 눈에 똥이 좋듯이 수치의 눈에는 수치스러운 게 이뻐 보여. 마음의 눈으로 보지. 인간은 육체 눈으로 안 보거든. 알아듣지? 되게 결림돌이 되는 거지. 이해 돼? 이제 조금 분리가 되지. 내가 이상했구나. 이상한 걸 좋아했구나. 얘기해주기 전까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수치 떨며 노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또 되게 품격 있게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수치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걸 거부하면서도 그것밖에 쓸 수 없게 된 거야. 자 따라합니다. 수치 주는 가해자가.. 수치 주는 가해자에.. 수치에.. 집착해서.. 즐기고.. 좋아하는 가해자가.. 바로 납니다. 수치는.. 굴욱적이라고.. 싫다고.. 거부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수치에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두려워서 벌벌떠는 약자가 납니다. 그 약자 마음을 인정을 안 해서 네가 끌려다니는 거야. 그 약자 마음이 뭐냐?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 하지만 두렵지만 너무 좋아. 그 마음이 올라오면 수치 떨고 다니는 거야, 좋아서. 거부하는 만큼.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약자가 납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면 이 마음 절대 인정하지 않고 느끼지 않아서 수치 떨고 나와 남을 수치 주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나와 남을 수치 주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수치 떨고. 수치 떨고. 수치 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수치 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수치 당할까 봐. 수치 당할까 봐. 벌벌벌떠는 두려운 약자가 납니다. 느껴지지? 지금 나가는 거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 그 약자를 얼마나 수치 줬는지 지금 더워. 온몸이 용광로요.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요. 수치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 이게 엄마 아빠 마음이야. 너무 두려워 자식을 보면 널 보면 수치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끊임없이 수치 줘. 그거 안 느끼려고 그래. 그걸 느껴야 수치를 안 줘. 너와 남을. 근데 이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절대 안 느끼겠다고 하니까 이거 버리면 바로 나나 남을 수치 주는 가해자로 살았. 네가 그런 상태야. 이걸 안 느끼니까. 엄마 아빠가 늘 그거 안 느끼게 버리니까 너 맨날 수치 줬잖아. 제일 많이 수치 준 말. 돈 잡아먹는 기계. 돈 잡아먹는 기계야 너는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웠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돈도 못 벌지. 딴 집 부모는 돈만 잘 버는데. 치. 돈도 못 벌어? 그래서 나 돈도 안 주네. 무능해 엄마 아빠. 이럴까 봐 너무 두려워서 먼저 선수치는 거야. 네가 돈을 많이 쓰는 거야. 네가. 내가 못 버는 게 아니거든. 내가 못 버는 열등이가 아니야. 너 그렇게 얘기할까 봐 너무 두려워. 수치 당할까 봐. 내가 네가 선빵 날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선빵한다. 너는 돈 잡아먹는 기계야. 너무 두려우니까 먼저 선제 공격. 알아들어? 너 아까 그 남자 조심히 할 때 왜 그랬는지 알아? 걔가 너 무시할까 봐 두려워. 너는 그런 적 없지? 너는 남자가 너한테 뿅 간 적 없지? 이럴까 봐 두려워서 선빵 날린 거야 너. 항상 그런 식이야. 늘 예상해. 남이 날 무시할 거라고. 얘가 누구야?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약자를 인정 안 하면 얘가 늘 떠 있거든. 그럼 얘는 늘 예상해. 이 사람이 날 수치 줄 거라고. 혼자 망상이야. 그러니까 선빵 날리는 거야. 그걸 안 느끼며. 얘가 이상한 앤데. 이 세상 사람이 너 수치 주려고 태어났냐? 엄마 아빠가 그런 거야. 일종의 정신병인 거예요. 현대인은 다 정신병이야. 이 사람이 날 수치 줄지 인정할지 어떻게 알고. 그치? 근데 많이 수치 당하다 보면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 또 수치 주겠지? 이렇게 예상을 해. 망상을 떠는 애고가 생겨. 그러면 이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을 느껴주어야 되는데 느껴주면 너무 괴롭거든. 딱 버리면 먼저 선제 공격. 안 느끼면서 상대에 수치 주는 거야. 알겠어? 자, 뒷골 어때? 땡겨. 땡기지? 막 나가 지금.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 두려움 느껴져?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요.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요. 날마다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이를 다 버려서 수치 떨고 나와 남을 수치 주는 가해자로 짐승으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마음을 인간 마음을 여의주 마음을 다 버려서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수치만 당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약자가 납니다 무섭게 나가네 아파 얼마나 에너지가 얼마나 버렸는지 수치당할까봐 두렵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운 약자 올라오면 니가 얼마나 버렸는지 얘를 버려서 너도 협박하는 가이자가 올라오지 근심 걱정 그치? 호흡곤란 온 정도로 무서워 너무 무서워 무서워 나 너 무서워 우리 종씨들 다 왜 이렇게 무섭니 제발 두렵다고 인정좀 해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인정 안해서 맨날 그거로 살면서 고집부리면서 맨날 선빵 날려갖고 맨날 당하고 아 웃어 어느정도인지 알아? 내가 힐세하면서 일했거든? 너 안되겠다 너 그 동양제라는 거짓마음 좀 인정해야 되니까 너 굿즈 가져가서 팔어 그랬더니 너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 혜라님 나 못 팔까봐 두려워 이래야 되잖아 근데 싫어 싫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무시를 빡 하면서 아니 스승이 시키는데 감히 그러니까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못 판다고 무시당할까봐 두렵다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안 느끼려고 느껴줘야 되잖아 바로 무시 나가는 거야 근데 못 팔아 못 팔았어? 팔긴 해봤어? 야 니가 어떻게 했을지 뻔하다 엄마 아빠 파동으로 이렇게 아 이것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했지? 아니 이렇게 했지 너 해봐 나한테 이거 티코스터 티코스턴데요 그때도 울면서 했어? 어? 왜 울어? 그러니까 불쌍한 여자가 와서 동양질하니까 불쌍한 여자가 들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초라한 그림이지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지 어? 그러니까 안 사주지 차라리 몇천원 달라고 하면 줄게요 넌 동양질은 편해 근데 몇만원짜리 그림 팔면서 몇만원 돈이 뭐 그렇게 싸구리는 아닌데 이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 안 사주지 너 울으니까 안 사주는 거야 한명한테만 울으니까 다 안 사주는 거야 그럼 이번엔 안 운거 해봐 제가 티코스터를 팔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래서 이거 컵 마실 때 컵 밑에 놓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먼지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림도 그려서 이렇게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했더니 이렇게 갔어요 네 무시하는 가해자를 수치 주는 가해자 이렇게 깠대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네가 마음을 싹 버린거야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버리듯이 야 그렇게 밑에 까는 거는 어디에나 있잖아 그치? 마음을 얘기해야지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팔게 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잘 파냐면 마음을 얘기할 때 이거요 이거 가져가서 좋은 일 생긴 사람 되게 많아요 행운을 부르는 그림이거든요 마음을 축복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림이라 갖다 걸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는 일이 잘 된대요 그런 분이 많아서 축복의 그림 그리고 치유 그림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 굿즈 만든 건데 한번 걸어보세요 애도 정서가 안정해 딱 봐서 애가 있어 법하면 애로다가 애가 정서 안정이 되고 아니 솔직하게 맞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마음을 얘기해줘야 되거든 근데 너는 컵 밑에 놓고 아 그런 거 얼마나 많아 커플도 이거 봐 마음을 싹 버려 수치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전체 다인데 네 우주에 그걸 버리니까 인정해야 되겠지? 엄청 풀어야 된다잉? 수치 주는 가해자 풀고 그거 보는 두려움 이제 두렵지? 수치 주는 가해자? 그 가해자를 네가 그거 두렵다고 그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움 안 느끼니까 그 가해자 보여주잖아 사주세요 이랬다 이러고 가잖아 맨날 그런 일 당해 맨날 알았어? 아살아 stat 음 아살아 아살아